지금부터 제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시험 국사관광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먼저 국사편 1번부터 25번 해설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국가에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동해는 조개운을 엄격하게 지켰다.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동해죠.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삼안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다스리고 죄인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여기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분리의 증거가 되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단군, 과하마, 반오피 이거는 옥조가 아니라 동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옥조는 소금이 유명하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행사로서 부여는 다른 데랑 달리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다른 데는 거의 10월이죠. 그런데 부여는 목축수력국가이기 때문에 12월에 열렸습니다. 다음, 2번.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은 BC 108년, 왕검성이 함락이 되며 고조선이 멸망하였다. 이때 왕은 우거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왕했다. 이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우거는 우거왕의 할아버지고 우거왕이 손자가 되죠. 몰아내는 사람은 준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좀 보면 기원전 3세기경 이때 고조선이 중앙집권적 모습을 보이는데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박사 등 이런 관직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BC 2세기경 지난 교치기에 위만은 1천명의 무리를 끄고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면서 위만조선을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고려 무신정권기 누구누구는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을 교두로 숙여하도록 하였다. 자, 이것은 최씨 정권의 2대 집권자인 최후의 업적이죠.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삼별초를 갖추게 됐고요. 자, 초대 지배자는 최씨 정권 초대 지배자인 최충헌으로서 도방정치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교정도검이라는 최고 권력기구를 두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최항은 이제 3대 집권자이고 그 다음에 최의 4대 60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자, 정중부는 이제 무신정권, 무신정변대 최고 상장군, 응양군 상장군 최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초기에는 이제 1170년에서 1174년까지는 이 의방이 집권을 했고 정중부는 바로 이 의방을 제거를 하고 경대승리에서 제거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자, 다음 4번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 문어로 옳지 않은 것 뭐 바로 나오죠. 상국사기죠. 김부식의 상국사기에는 고조선 기록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련의 상국유사라든지 제양운기, 이승유, 여기에 이제 단군의 건국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구교지, 승남, 지리지이지만 여기도 이제 단군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원에서는 봄과 가을에 향음주례 자, 향촌 사이의 어떤 촐로 연장자들을 모아두고 이제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그러한 행사이죠. 봄과 가을에 이 향음주례를 했습니다. 서원뿐만 아니라 이제 향교에서도 했었고요. 이 향음주례와 활 쏘는 것 향사례 이런 것들은 사림 세력들이 향촌을 장악하는 어떤 어떤 의식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관에는 존경각이라는 도서관이 있었다. 각자 나오면 거기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는 내용이고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향교는 지방의 중등관립학교로서 부목 9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건 맞고요. 자, 중등교육기관으로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면 서울에는 이제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근데 틀렸죠. 전국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관립 성경관, 향교 서울에는 사부학당 이런 거 있고 서원은 이제 사설교육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6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중앙정치기구로 즉, 당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이죠. 당이나 송이라든지 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제추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제시는 중서문화성의 2품이상의 관리이고 추미는 중추원의 2품이상의 고위관리들인데 이 둘이 합자를 한 이 제추회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둘이 모여서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말 그대로 병마를 담당하는 것이죠. 도병마사와 그 다음에 법률과 격식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식목 도감이 있습니다. 기역에는 도병마사, 니은은 식목도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비변사는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로 의정부 역할까지 뺏어버렸죠. 상서, 도성이란 말은 이성 육부의 중서문화성하고 상서성이 있는데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육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도성이란 말을 쓴 것이고요. 큰 의미는 없고 교정동감은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이죠. 7번 조선전기문화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판소리와 팔랄놀이가 성행하며 이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이건 조선 후기죠. 틀렸고 원과 아라비아 역법 등을 참고하여 칠정산 를 편찬하였다. 조선 전기 세종 때죠. 자, 이건 또한 특징이 뭐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법 자주적 역법서라는 거 달력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중인층 시인들이 시사 시동호회를 조직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했다. 이거 조선 후기죠. 시조 형식에서 벗어나 글자수를 길게 들여서는 사설시조가 유행했다.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그러한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 고려시대의 토지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는 이제 숭불정책을 했기 때문에 불교 사찰에도 토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원전이고요. 자, 공음전 조상의 음 혜택이란 뜻이죠. 이 고려시대는 세습을 할 수가 있었죠. 5품 이상 관리 관료 자제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문종 때에는 시소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는 경정전시가가 제정이 되었죠. 예, 그 이전에는 직산관 전현직 다 가능했지만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문종 때는 현직으로 제한했고요. 자, 그렇다면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하급관리 자제 중 관직에 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외역전이 아니라 한가하겠죠. 백수 그래서 한인전을 지급을 했고 외역전이라는 것은 향미들에게 직역을 세대시키면서 주는 그러한 토지였습니다. 다음 9번 대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동법은 공랍의 개혁인데 공랍은 기존에 가호 집집마다 했었는데 이거를 토지 결수 뭐 토지 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토지 생산량이죠. 그 면적에 비리해서 그 단위로 공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가호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대략 1결당 평균적으로 12두를 내기하고 쌀로 낼 때 그 다음에 면포라든지 동전으로도 낙부가 가능했고요. 공랍의 폐단 그게 대표적인 박랍의 폐단인데 대신 누군가가 내주고 많은 수술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1608년부터 시험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점차 확산이 돼서 딱 100년 후인 1708년에는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과는 무과시험의 예비시험인 게 아니라 문과시험의 예비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무과는 그냥 예비시험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냈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잡관은 분야별로 합격정원이 있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초시 복시 전시를 통해서 33명을 뽑고요. 무과는 최종적으로 28명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술관은 각 관청별 합격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술관은 제술관은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능력을 시험하였다. 자 제술 또는 이걸 진사과라고 하는데 제술관은 고려시대 때 쓰던 명칭이고요. 말 그대로 제술 문장을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명경과 고려시대는 명경과라고 조선시대 때는 생원과라고 했죠. 생원과야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관리자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위관리자제들 그것은 음서제도인데 조선시대는 5품이 아니라 2품 이상이 가능하고 높이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5품 이상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가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조선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 고려시대 사회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려시대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비해서 여자 상속 뭐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지위가 남자 못지않고 그렇게 차별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에 기재하여 남녀차별하지 않았다.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남자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음서의 혜택이 있어서도 친가 쪽이 아니라 사위라든지 외손자까지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 니을은 조선 후기의 그러한 사회상이 됩니다. 즉 뭐냐면 혼인으로 곧바로 남자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친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가 바로 여자 신부를 데려가는 제도를 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제 솔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초기에는 장인땡에서 지내다가 애들이 장성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분가하는 일종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많이 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바로 시집살이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동종마을이 만들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오가 세워졌다.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의 권위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양반의 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끼리끼리 뭉쳐살고 자신들만 중심으로 해서 문중 중심으로 해서 서원이라든지 사오 일종의 사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족적 결합을 좀 뚜렷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조선 전개의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천체 관측기구로 혼위 간위 이런 것 등을 이제 만들었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시킨 것이 혼천위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 그러니까 측정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자 이게 세종 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상정공급 예문은 금속칼자로 인쇄한 1234년에 기록상으로는 이제 뭐 요즘에 뭐 상정고급예문보다 먼저 나왔다 라는 그런 금속칼자문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사교과서적으로는 상정고급예문이 고려 고정 때 금속칼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기록상으로는 이것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려시대죠. 틀렸고 토지 측량기구로 앙구일구와 자격료를 정했다. 앙구일구는 회시계고 자격료는 물시계 자동시보장치죠. 틀렸고요. 토지 측량기구는 규형이라든지 인지의 규형하고 인지의를 똑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규형 인지 같은 것이 토지 측량기구입니다. 각도와 축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질병처반과 국산약재가 소개된 향약구급방이 편체된 것 역시 이것도 고려 고정 때 이죠. 그래서 만약에 향약집성방이라면 맞는 내용이죠. 세종 때 나온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7세기 고구려 정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죠. 틀렸죠. 427년에 천도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연계소문이 642년 정변을 통해 영유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죠. 고구려가 나당려한 권에 진입하고 별명하였다. 668년 을지문동이 살수해서 순환의 군대를 모셨다. 612년 다 7세기죠. 14번 다음 중 신라시대에 조성된 탑을 모두 고른 것은 항령사 구축목탑 이건 뭐 자주 나오죠.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권위에 의해서 항령사 구축목탑을 권위했다고 되어 있죠. 신라이고 그 다음에 분황사 보전석탑도 선덕여왕 때 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4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기역과 리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잘 모르셔도 경주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미륵사지의 석탑하고 정림사지는 백제의 석탑인데 이건 익산에 있고 정림사지는 부여이고 이 두는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신라의 국왕은 성골 출신으로 왕위에 올랐다. 천문대로 추정되는 첨성대를 세웠다. 자장법사를 당나래의 불법을 구하고 황령사 귀국한됨 황령사 구축목탑을 이 사람의 권위에서 세우게 되죠. 선덕여왕이죠. 자 거기에 보면 태종무요왕은 성골이 아니라 진골 출신입니다. 다음 16번 바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왕족은 고씨를 비롯한 오부 출신의 귀족이 있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왕족은 바래는 대씨가 되겠죠. 틀렸고 유력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박석김 이런 사람들은 이사금으로 추대돼서 왕위를 어떨 때는 돌아가면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 이건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신라는 거서간 차차용 이사금 마리깐 중국식 왕으로 이시강 때부터 사용했죠. 다 틀렸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집단이 힘을 합쳐서 길림성 동모산에서 698년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이 된 거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고 소국들이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유지하는 연맹왕이었다. 이거는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 해방 전후 국제회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얄타회담은 1945년 2월에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잖아요. 직전에 얄타회담에서 소련군이 대일전 거의 유럽전선 독일이 붕괴되니까 소련군이 남은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 쪽으로 참전할 것과 그 다음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논의가 처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에 열린 회담으로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러한 회담이고요. 포츠담 회담은 1945년 7월으로서 독일 쪽 전선은 5월에 끝났고 이제 일본만이 남았고 무조건적인 한국과 함께 카이로 회담에 한국의 독립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인은 1945년 12월에 결정이 됐으니까 해방 이유가 되겠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서 논의란 그러한 회담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임시정부로 수립할 것과 미소 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최고 5년 기한의 신탁 통치안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됐죠. 따라서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계획은 9번 신참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로 한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내냐면 대한국국제 라는 헌법적 문서가 있는데 자주등록국가임을 선포한 건 맞지만 전제군주정을 표방을 했어요. 그게 바로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자 이것은 고종이 대한지국을 수립하고 연호가 광무와 관련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9번 미추친 이 기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선조 26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이죠. 아직 임진왜란 중인데 이 기구를 설치하여 군산을 훈련시키라고 명하였다. 이래서 유성룡이 주도하여 명나라의 기효신설을 참고로 훈련법을 습득하고 조직한 것은 바로 훈련도감이 되겠고 여기서 삼수병을 얌성하는데 포수 사수 살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군병 스스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삼수미 등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직업군인 형태가 되겠죠. 장번 금유병이 되고 그 다음에 정토군의 편성에 대해 여진진입에 대비하였다. 여진진입하고는 관련이 없죠. 외군을 물리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의 내영 서울의 내영 수원의 외형을 둔 것 수원 화성에 관련된 사람 국왕의 친이부대 정조대에 설치된 장영영이 되겠죠. 자 다음 20번 신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간에는 좌우합작단체이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한 것인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국의 지회도 있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했고 초대 회장은 이상재 월남 이상재 부회장의 홍명희 등등이 있는데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 신채우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을 노선과 강령으로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의 강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1번 신라 하대의 정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라 하대는 자 상국 통일 이후가 훨씬 뒤죠. 그래서 백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백제의 침탈로 대하당이 함동이 된 것은 642년이죠. 의자왕 때 하대의 시작은 보통 왕위쟁탈전 통해서 선넉왕이 즉위한 780년에서 신라가 망하는 935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왕위쟁탈전과 함께 여기에 승복을 못하는 세력들이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게 하죠. 대표적인 것이 웅천주도독 김원창에 일으킨 난 822년 그리고 호적들이 바로하게 되죠. 중앙에서 난리가 멀어지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서 그 다음에 육두품 세력 골품제의 한계는 여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반신라 세력으로 돌아서고 호적 유력해조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22번 조선시대 조선시대 삼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언론삼사라고 비판기능이 있는데 사헌부는 사헌부 사관원 승전원이 아니라 홍문관이 되죠. 사헌부는 감찰 사관원은 간쟁 홍문관은 왕의 자문역 역할을 하죠. 경연을 담당하면서 1번은 사헌부에 대한 설명 간원하는 사관원 자문을 했다 홍문관 이렇게 되고 승전원은 왕의 비서실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23번 병자호란의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항복 삼전도의 구려 그래서 조공 공녀 등등등등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볼모로 끌려왔던 효종은 돌아와서 즉위하는 의원에 북벌을 추진하게 되죠. 많은 양의 조공 그리고 군신관계 4대관계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북벌운동 효종 때 이것이 추진이 되었죠. 정답은 3번인데 4군 6진을 설치해 북방경토를 확장한 분은 세종대왕이죠. 조선전기 다음 24번 통일신라의 불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통일신라 때 의상과 원효가 유명한데 의상은 화음사상을 정립을 해서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뒷받침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차 돈의 순교로 물교를 보면 이건 법흥왕 통일이전이죠. 그 다음에 담징이 법륭사 금당에 금당벽화를 낚였다. 담징은 고구려에 승리하니까 통일신라 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리사치기가 성왕 때 일본의 불교와 불상을 전했으니까 백제와 관련된 것인가 이것은 틀린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5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국왕은 속대전 무언록 원망왕이 없더러 해야 된다. 낙향 압세령 주륜한 악향 고문을 폐지했다. 굉장히 인간적인 왕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조라면 대전 통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